난 돈이 필요했고, 그때마다 귀신을 뱉다. 물론 약한 놈들만 뱉다. 딱 씹어!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. 아, 언니. 근데 왜 전 저승도 못 가고 이러고 있죠? 한이 많거나, 억울하게 누구한테 죽었거나. 그런 사연이 있으면 계속 여길 떠돈대. 젊은 보이는데 벌써 교수야? 반갑습니다. 조혜진입니다. 이 학교는 교수도 멋있어. 네가 천만 원짜리구나? 참고로 나 여자 귀신은 다 죽은 거 없으니까 각오해라. 너는 죽었어, 여수. 안 그래도 기분 드러내면 딱 걸렸다. 제가 그 몰 살짝 부딪혔는데 갑자기 옛날 격이 팍 떠오르는 거야. 무조건 들러붙어. 좀 따라오지 말라고. 와, 이 탐나는 인젤스야, 이거.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귀신을 찍을 수도 있을 거야. 우리의 인기들 이렇게 치솟을 거고 사람 아닌 것들 쓴다 하다가 너까지 사람이 안 된다고. 테마 한 건더 이럴 수 있다. 한 땅 50. 한 땅 50. 콜! 참 키스다, 이 새끼야! 20. 몇 대만 더 стро여서